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SKYRC에서 나오는 T100과 T200 충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T100과 T200은 둘 다 쌍둥이 충전기라서 둘 다 기능적으로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T100은 조금 더 일단 사이즈가 작고요. 최대 4셀까지의 리튬 플리머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대 출력이 100W입니다. 100W, 각각 100W가 아니고 포트별로 50W, 50W 이렇게 합해서 100W 출력이 나오는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T200 같은 경우는 최대 6셀까지의 배터리를, 그러니까 22.2V까지의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가 있고 100W, 100W 양쪽으로 각각 그렇게 해서 총 200W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둘 다 한번 외관을 보겠습니다. 일단 T100부터 한번 까볼게요. T100을 보시면 이렇게 충전기가 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220V를 바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영어로 되어 있는 영문설명서 하나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충전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아담하고 상당히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어디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공유기보다 더 작은 그런 사이즈가 되겠네요. 액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항공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XT60 커넥터를 바로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단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보통 많이 사용하는 IMAX B6 충전기 이런 거는 XTU-CON 코드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샀어야 됐었죠. 근데 SKY-RCS 나오는 T100이나 T20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XTU-CON 커넥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배터리를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아답터가 필요 없이 요기 뒤쪽에 있는 코드에 220V 코드를 바로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꽂아 볼게요. 요 220V 콘센트를 뒤쪽에다가 요렇게 꽂으면은 바로 충전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20V 콘센트 같은 경우는 유럽과 국내에서 동시에 사용하게끔 콘센트가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콘센트의 돼지코 부분이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아서 이게 국내 콘센트에 꽂아 보면 약간 헐렁해서 접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콘센트 실정에 맞게끔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약간 안쪽으로 오므러뜨려져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넣으면서 약간 좀 빡빡하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거니까 구부러져 있다고 펴시면 안 됩니다. 자 콘센트를 꽂으면 요렇게 SKRC T100이라고 화면이 나오고 다른 충전기에서도 봤었던 조금 익숙한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양쪽 포트에 배터리를 꽂을 수가 있는데 한번 꽂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포트에 한번 꽂아 볼게요. 오른쪽 포트에 오른쪽에 여기 밸런스 단자 쪽에 밸런스를 꽂습니다. 자 꽂으실 때는 요 단자는 최대 4셀 배터리까지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핀이 총 5핀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3셀 배터리다 그러면 요 핀이 4핀이거든요. 그래서 핀이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 쪽으로 붙여서 까만색 선이 제일 밑으로 가게끔 붙여서 그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다르게는 꽂히진 않습니다. 요렇게 꽂아주시고 그리고 밑에 XT60 잭을 요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XT60 잭이 아니고 다른 잭이라면은 변환 잭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저는 XT60이라서 바로 꽂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A 쪽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A 쪽은 요쪽 편이죠. 요쪽 편 말고 우리는 지금 B 쪽으로 할 거니까 중간 요 버튼을 눌러서 B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프로그램 리포 배터리. 우리가 리포 배터리를 할 게 맞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 버튼을 눌러주면은 리포 말고 리패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하이 볼테이지 배터리, 또는 니켈 수소 배터리, 니카드 배터리, 납축 전지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리포 배터리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제일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기본적으로 리포 밸런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눌러보시면 리포 차지가 있는데 리포 차지로 하게 되면은 요 밸런스 케이블을 사용 안 하고 요 쪽만 사용해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안 좋습니다. 우리 리포 밸런스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리포 스토리지 모드 요거는 충전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장기 보관을 해야 될 때 그때 리포 스토리지 모드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충전할 거니까 요거 안 합니다. 리포 밸런스 모드로 놓고 제일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몇 암페아로 충전할 거냐? 우리 배터리가 2200mAh짜리 배터리입니다. 2.2A짜리 배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전 전류는 2.2A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몇 셀짜리 배터리냐? 우리 요거 11.1V짜리 배터리입니다. 3셀짜리 배터리죠. 그래서 요거를 3셀로 바꿔주시면은 11.1V 요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암페아와 전압은 자기 배터리에 적혀있는 스펙을 보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 충전이 되는데 충전하시기 전에 여러분 배터리를 충전을 하실 때는 항상 요런 리포 세이프 스펙에다가 넣어가지고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항상 화재에 취약하고 언제라도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충전을 하다가 터져버리면은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리포 세이프 백 안에 넣어서 충전을 하시고 혹시 이게 없으면은 뭐 유리 그릇이나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안전한 곳에 두고 그렇게 충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일 오른쪽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길게 꾹 눌러주면은 배터리 체크를 한번 하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충전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제일 오른쪽 버튼 짧게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은 어머니? 자 요 화면이 떴을 때 제일 오른쪽 버튼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충전 중이라는 요 화면이 요렇게 배터리 충전 중이다. 요렇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재 몇 퍼센트 충전이 되었다라고 뜨고 있고요. 전체 전압이 몇 볼트다. 그리고 몇 밀리암페아만큼 들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만큼 흐르고 있다. 예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오른쪽 요 플러스 버튼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은 각 셀당 전압도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3셀짜리 배터리이기 때문에 요기 화면에 3개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4셀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요 화면에 요 4번 네번째까지 볼 수가 있겠죠. 요 각 셀당 전압이 4.20V가 되면은 리튬 폴리오와 배터리는 충전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요 셀당 전압을 보고 있어도 되지만은 이 화면이 자구동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요 화면을 보고 있다가 요게 지금 69% 돼 있는데 저게 100%가 되면은 충전이 종료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A 배터리를 동시에 다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또 A 배터리 요쪽에 대한 설정창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다시 배터리를 꽂아가지고 또 충전을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배터리 하나 더 가져온 게 6셀짜리 배터리이기 때문에 6셀짜리 배터리는 이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T200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기의 다른 설정 내용 같은 것들은 저희가 T200 설명을 하면서 같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T200 충전기입니다. T200 충전기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T100보다는 확실히 포장이 조금 더 예쁘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콘센트도 더 좋은 게 꿀빵한 게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콘센트가 다른 게 들어있는지는 몰랐네요. 자 그리고 충전기 본품 네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죠. 충전기 본품입니다. 자 사이즈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T200과 T200 옆에서 봤을 때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이쪽에서 보면은 사이즈 차이가 좀 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도 보면은 네 T100에 비해서 T200은 뒤쪽에 커다란 쿨링 팬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T100 같은 경우는 220V 그러니까 AC 전원만 연결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T200은 뒤쪽에 DC 입력 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외에 나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XTU 콩잭을 이용해서 DC 11에서 18V의 전원을 넣어주면은 야외에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T100은 야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자 이것도 액정 보호 필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자 뒤통수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전원 콘센트를 꽂으면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바로 펜도라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똑같습니다. A, B 이렇게 두 개의 포트가 있고 이렇게 눌러서 A로 충전할 거냐 B로 충전할 거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밸런스 단자가 조금 더 넓죠. 6셀까지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핀 수가 많습니다. 총 7핀이 되겠습니다. 자 요 선은 연장을 하려면은 범용으로 사용하는 XH 커넥터용 밸런스 보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요런 식으로 꽂아서 요렇게 연장해서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쓸 수도 있죠. 연장을 해서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도 요거 없이 그냥 사용은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충전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한번 양쪽에 둘 다 충전을 걸어 볼게요. 지금 왼쪽에 6셀 밸런스 단자를 꽂고 그리고 XT60 커넥터를 연결을 합니다. 네 요렇게 연결을 하고 자 리포 배터리 모드 들어가고 리포 밸런스 이 배터리가 1300mAh짜리 배터리니까 요기에서 1.3A로 설정을 하고 셀 전압은 6셀 네 6셀 요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배터리 체크 뜨면은 네 눌러서 이제 충전이 시작이 된 거고요. 자 충전이 시작이 돼서 충전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예 고런 것도 화면이 나옵니다. T100이랑 다르게 요 충전 퍼센트가 표시가 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 B로 넘겨서 밸런스 단자 연결을 하고 XT60 잭을 꼽고 자 그리고 자 리포 밸런스에 요거는 2200mAh짜리 배터리고 3셀 배터리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스타트를 누르고 다시 한번 짧게 누르면은 네 요렇게 충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 둘 다 충전이 동시에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충전이 되고 있을 때 현재는 B 쪽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요 오른쪽 배터리에 대한 상태가 요렇게 나오는 거고 왼쪽이 얼마나 충전이 되고 있는지 보려면은 요걸 눌러서 왼쪽 편으로 넘겨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 배터리가 지금 이만큼 충전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6셀짜리 배터리니까 요기 충전 중에 플러스 버튼 한번 누르면은 각 셀당 전압을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요렇게 셀당 전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충전은 종료를 하고 충전이 다 되고 나면은 삐빅삐빅삐빅 소리가 나면서 화면에 풀이라고 뜨고 충전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른 기능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가 볼게요. 왼쪽 버튼을 눌러서 자 제일 외치게 지금 제일 메인 화면인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리포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모드 그리고 요거는 리튬 철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드 그리고 리튬 하이볼테이지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드 니켈 수소 배터리 충전 모드 니카드 배터리 충전 모드 니켈 수소나 니카드나 납축전지 충전 모드에서는 전압을 설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류만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배터리 용량을 보고 전류를 적정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전압은 원래 설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미터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배터리의 각 셀당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요게 밸런스 단자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배터리 미터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 각 셀당 전압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셀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 배터리의 레지스탄스라는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요거는 배터리의 셀당 저항값을 측정을 하는 모드입니다. 여기서 눌러보면은 셀당 저항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가 이 저항값이 너무 높게 나와서 배터리 분량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갑갑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 배터리는 원래 저항값이 높습니다. 네 한 3번에서 5번 정도 충전 반전 충전 반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길들이기를 하면은 저항값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시스템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시스템 세팅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이프티 타이머가 기본적으로 2시간 동안 충전을 하고 나면은 배터리 충전이 다 안되더라도 자동으로 충전기가 종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용량이 너무 큰 배터리 라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너무 낮은 전류로 충전을 하고 있으면은 2시간 만에 충전이 다 안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동으로 컷을 해라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요거 온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켜놓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5000mAh 이상 충전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충전을 하지 말고 종료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기 배터리가 5000mAh가 넘는 거를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끄거나 아니면 값을 좀 더 증가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가 50도 이상이면은 컷오프를 해라 라는 건데 온도 센서는 요기에다가 따로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아까 T100 충전기 같은 경우는 온도 센서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없어요. T200 충전기는 온도 센서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아쉽게도 온도 센서는 또 따로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혹시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면은 온도 센서를 연결을 해서 배터리에다가 여기에 온도 센서를 딱 부착을 해놓으면은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요거는 온도 센서를 사용할 때의 단위 섭시로 할 거냐 화시로 할 거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니켈 수소 모드에서의 델타 피크 전압 몇 밀리 볼트로 할 거냐 니켈 카드미온 배터리를 충전할 때의 델타 피크 전압 몇 밀리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자세한 기능들은 충전기 설명서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된다면은 T100보다는 당연히 와트 수가 높은 T200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T200 충전기라고 하더라도 한 포트당 100W, 100W거든요. 얘는 한 포트당 50W, 50W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 배터리가 100W가 넘는다 한 150W, 200W 이렇게 되는 배터리다 그러면은 이 충전기를 가지고도 와트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큰 드론용, 농업용 드론용 16,000mm 배터리, 200,000mm 배터리 이런 걸 쓴다면은 이런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큰 대형 충전기를, 전용 충전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배터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B6 충전기 같이 한 개씩 한 개씩 충전되는 충전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두 개씩 충전이 되는 충전기를 사용하신다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